IBK 기업은행 대한민국 정부가 대주주인 국책은행입니다. 지난 4월 기업은행은 미국 뉴욕검찰과 이 32쪽짜리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제목은 한국기업은행 기소유예 합의서. 기업은행이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 기소를 유예받은 조건으로 미국 검찰에 5,100만 달러,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청에 3,500만 달러 등 우리 돈으로 1,000억 원 넘는 벌금을 낸다는 게 합의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한국의 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당국에 벌금을 문 사례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기업은행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벌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건 이 은행 계좌를 통해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외화가 이란인 등이 연루된 국제돈세탁조직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정 씨는 지난 2009년 서울 송파구 한 오피스텔을 주소로 앤코레란 회사를 설립합니다. 정 씨 등 5명의 이사 가운데 3명이 외국인입니다. 사무실 주소와 임원, 자본금 등 설립 요건을 갖췄지만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나 마찬가지 정 씨는 오피스텔 1층에 위치해 있던 기업은행 지점에서 앤코레 회사 명의로 계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이란과 두바이 간 중계무역을 가장해 6개월간 무려 1조 1천억 원가량의 이란 자금을 세탁해주고 170억 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정 씨는 한국에 국제돈세탁조직은 이란과 두바이에 각각 회사를 세웁니다. 정 씨 회사 앤코레는 두바이 회사의 건축자재 등을 이란 회사로 수출하는 중계무역 서류를 조작해 한국은행과 전략물자관리원에 제출합니다. 이어 이란 회사의 수입 대금을 가장한 이란 측 자금은 한국과 이란의 원화 결제 시스템을 통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앤코레 계좌로 들어옵니다. 앤코레는 이를 달러로 바꿔 두바이 회사로 보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실제 건축자재의 수출 수입은 일어나지 않았고 출처 불명의 이란 자금만 달러화 무역 대금으로 세탁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도 막대한 환전과 송금 수수료 수익을 거뒀습니다. 기업은행 본점이나 금융당국은 이렇게 1조 원이 넘는 수상한 외환 거래에 전혀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 돈 세탁은 2011년 7월에야 기업은행 뉴욕 지점 직원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이 직원은 한국 본점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한 달 뒤 미국 재무부 핀센, 즉 금융범죄 단속국에 의심 거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검찰은 1년 넘게 지난 2012년 9월 사건 수사에 착수해 정 씨를 외국 환거래법,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수사당국이 압수한 정 씨의 이메일에는 정 씨가 외화 송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기업은행 관계자에게 사례비로 줬다는 내용 등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 적발된 기업은행 관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금융감독원도 조사에 나섰지만 기업은행 관계자들이 불법 송금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내부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은행은 금융감독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체 감사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실체도 불분명한 회사가 단기간에 1조 원대 외환거래를 그것도 미국 제재 대상 국가인 이란 소재 회사와 집중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은 물론 우리 금융감시당국 어디에서도 이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제는 폐업한 정 씨의 유령회사 앵코레 등기부를 살펴봤습니다. 이사로 등재된 외국인 3명 모두 인터넷 검색만 하면 찾아볼 수 있는 조세도피, 돈세탁 등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영국인 세부키 센서. 그는 미국 당국에 수배된 투자 사기 용의자로 조세도피처의 사모펀드를 만들었다는 뉴스의 주인공입니다. 또 다른 등기이사 스웨덴인 야코브 킨덴. 그는 영국 기업 등록소에 무려 40여개 법인 이사로 올라와 있는 전형적인 유령회사 프록시, 즉 대리인입니다. 정 씨가 가짜 중개 무역을 한 파트너, 즉 건축자재를 수출하는 것으로 꾸몄던 두바이 회사는 실체가 있을까. 회사 이름을 검색하니 어떤 사소함 주소가 나옵니다. 전형적인 유령회사로 보입니다. 미국 수사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푸샹 호세인푸르라는 인물이 이 회사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는 이란 정부 돈세탁에 협력했던 한 이란 재벌이 두바이에 설립한 은행의 개인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호세인푸르는 뉴스타파가 지난 2016년 ICIJ, 즉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와 함께 취재했던 파나마 페이퍼스 데이터에도 등장하는 인물.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란계 거물 사업가와 함께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나옵니다. 케네스정이 한국에 설립한 앵콜에는 이런 수상한 인물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중개무역의 근거 서류로 인터넷에서 출력한 건축자재 사진과 가짜 청구서 등을 만들어 제출했는데도 기업은행이나 금융당국은 1조 원대에 이르는 희대의 국제돈세탁 사건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IBK 기업은행은 미국 당국의 천억 원대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는 처지가 됐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미국의 이란 제재라는 국제 구도 속에서 파생된 측면도 없지 않지만 국제돈세탁조직의 범행 통로가 됐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책은행의 국제 신인도 추락이라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뉴스타파 김지윤입니다. 뉴스타파 김지윤입니다. 감사합니다.